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는 수저분하네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옆에 빵이 돌잡이 하는 시간이라네 우르르 까꿍 하는데 여기 너무 커가지고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음악소리도 적게 할게 알았죠? 조그맣게 적더라도 이해하시고 한 10분만 적게 하다가 10분 이후에 부터는 우리가 뒤집어버리고 갈 거니까 근데 누나 파마 잘 나왔다잉? 하하하하하 배갈의 스타일이 끝내준다이야 자 음악 출발 울분없는 박딱재 박수 같이 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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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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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